자, 이번 에피소드는 구와 절입니다. 구와 절에 대해서 살펴볼께요. 구는 phrase라고 표현을 하고 절은 close라고 표현합니다. 절에서 그냥 cl로 표현해요. p는 ph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제가 하나 키즈를 간단히 낼께요. 구는 절의 구성요소이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틀린 말인가요? 반대로 절은 구의 구성요소이다. 이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여러분, 한번 답을 내보세요. 이건 틀린 말이고, 이건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고 그렇게 되나요? 아마 여러분, 어떻게 답을 냈던, 아마 틀린 답이 될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절과 구. 구와 절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오해하는 것이 구가 모여서 절이 된다. 오해. 오해입니다. 오해가 뭐냐, 그러니까 단어가 모여 구가 되고, 구가 모여 절이 된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단어가 모여, 그러니까 진실. 오해와 진실이 되네요. 진짜. 진짜는 뭐냐, 그러니까 단어가 모여 구가 되고, 또한 절이 된다. 구가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절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와 절은 서로 간에 대등한 관계.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적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desk, the flower. 다음에, the flower of... 뭐라고 할까요? 주피트 팜. 주피트 팜. 이거는, 프람이라고 합니다. This is, these are. 꽃이 한 송이 모아 왔으면 좀 그러니까. These are the flowers from 주피트 팜. 이거는 주피트 농장에서 보내온 꽃들이다. 주피트 농장에서 기른 꽃들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럴 경우, 이게 하나의 구에요. 구. 구. 구 로서 문장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 적어야 되겠네요. 문장은 구와 절로 구성된다. 문장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아래에 구와 절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있는데, 누가 더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구 로서. 구가 이 문장의 보충어 역할을 하고 있죠. 무슨 구에요? 명사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명사구 속에, 명사구 속에, 구 속에 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ich were sent by 주피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주피트 팜이 보내온 꽃들이다. 되겠죠? 똑같은 명사구에요. 명사구고, 그 속에 뭐가 있죠? 명사구고, 명사구 속에 하나의 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이 구 속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팔. 절이 구 속의 요소로 포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허다하다는 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this flower. flower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flower을 주로 해서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this flower, this flower, the flower. the flower. the flower. the flower. the flower. of my favorite. the flower. favorite. favorite. 내가 좋아하는 꽃. 그렇죠? the flower. this is the flower. 내가 좋아하는 꽃이다. 명사구죠? 간단하게 명사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부분만 절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지사 오브 뒤에, 이거는 지금 형용사 역할하고 있는 절이에요. 이만큼은. 이만큼은 형용사 역할하는 절. 형용사 절. 4. 4. 자. 됐죠? 여기에는, my favorite. 이 부분. 그러니까, this is the flower of my, 음, 어, 뭐라고 할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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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걸, 이 부분을, I have studied for, I have studied. 내가 연구했단 말이죠. for several years. 내가 수년 동안, 연구한 꽃이다. 이런 말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 부분. 이만큼을, 저기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죠. 저기로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전치사가 왔죠? 전치사가 왔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적을 수는 없어요.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줬느냐 하니까, having, 바꿔줄 수가 있죠. 우리 주어가, I이고, 이 I와, 밖에 있는 주어, this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표시해줘야 되겠죠? 표시를, My having. This is the flower of my, having studied for several years. 뭔가 조금, 그렇게 아름답진 않습니다만, 문법적으로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완전해요. 조금, 뭔가, 어색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처럼, 이번에는, 이 절은 무슨 절이죠? 이 절은, 전치사 오브 뒤에 왔으니까, 얘는, 명사절이죠. 명사절. 이처럼, 명사절이던, 형용사절이던, 다양한 형태의 절이, 하나의 구, 전체는, 명사구죠. 명사구 속에 포함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명사구 속에, 하나의 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명사구 속에, 즉, 포함된 전치사구, 그 전치사구 속에 포함된 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절이, 명사구나, 명사구나, 전치사구 속에, 요소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가, 구가 절 속에 포함되는 경우는, 물론 당연히 많죠. 당연히 많지만은, 반대로, 절이 구 속에 포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구와 절 중에서, 구가 모여서 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와 절은 서로, 대등한 관계로 구성하고, 대등한 관계로, 대등한 관계로, 대등한 관계로, 문장을 구성합니다. 이게 바른 이해입니다.